제주도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굉장히 눈이 아팠어요 바람도 엄청 쐬고 빨리빨리 즐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기대해 주세요 자 모두들 긴장을 조금씩 풀고 어깨 스트레이팅을 해주세요 해주세요 감독님 이거 어떻게 봐요? 이거요? 기다려봐요 아 잠깐만 너 지금 저한테 시키시는 거예요? 감독님 죄송합니다 저희 댄스던 아이러웨이 때 동굴에 저희 셋이 들어가서 이제 나온 거예요 2년만에 나온 거예요 이제 바깥 세상을 보게 된 겁니다 전역신 전역 군무신 바깥 너무 여기만 하는 거 같아요 동굴 빠르게 할게요 오도독 오 땅은데 감사합니다.